네 6월 28일 금요일이고요. 현재 시간 오후 5시입니다. 17시에 시작하는 주간 백군정 2주 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블록미디어 오진석이고요. 샌드뱅크 스매시파이의 백군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2주 만에 뵙습니다. 그 사이에 굉장히 많은 일이 비트코인과 크리프토 시장에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장표를 매주 2주마다 주간 백군정 하기 위해서 만들지 않습니까? 그때보다 먼저 장표에 서 있던 가격대보다 많이 흘러내려와 있더라고요. 네 그새 또 흘러내렸죠. 네 한 보름 정도 사이에 상당히 많은 가격적인 변화가 있었는데 최근에 하락폭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지리한 공방전을 하느라고 대응하기도 힘들고 새벽에 깨있기도 힘들고 아침에 일어나면 시세받겨있고 또 엊그저께는 잠시 후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마운트곡스의 상환 물량이 풀린다 7월부터는. 불과 지금 이틀 3일 남은 거거든요. 상당히 지금 긴장되고 있는 6월 말 오늘이 6월 마지막 평일에 전해드리는 생방송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세 얘기를 좀 시작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 하반기에는 좀 우리가 여러가지 도모할 수 있는 그런 장치들이 있는지 여러가지 체크를 해볼텐데 자 6월 마감이에요. 6월 마감은 상반기 마감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일단은 저희가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여러가지 전문가 분들을 모시고 방송을 녹화본을 내드리고 있는데 일단 백훈종 이사한테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상반기를 마감하면서 이번 상반기는 어떤게 가장 주요했고 임팩트 있었던 키워드였다. 요런걸 좀 꼽자면 뭐가 있을까요? 식상하겠지만 역시 비트코인 ETF. 식상합니다. 그렇죠. 좀 더 잘 대답을 했어야 되는데. 다른거 하나 더 해봐요 빨리. 빨리 다른거 하나 더. 홍콩 비트코인 ETF. 뭐야 똑같은거 아니야? 또 하나 더 해봐요. 기회를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아 세번째. 3세번의 기회죠. 스매시파이 런칭. 나다. 스매시파이. 그것도 얘기를 좀 해드려야겠다. 최근에 백훈종 이사와 유튜브도 마찬가지고 샌드뱅크였다가 스매시파이로 바이라인이 기자쪽에서는 그렇게 바뀌죠. 이제 타이틀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스매시파이는 뭡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긴 해요. 샌드뱅크가 시파이라고 불리우는 예치서비스였어요. 국내에서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 때문에 예치사업은 불법으로 판명이 돼요. 그러므로 계속할 수 없으니까 저희가 사업모델을 바꿔서 김에 글로벌 진출도 해보자 해서 아예 리브랜딩에서 새롭게 런칭한 게 스매시파이라는 서비스고요. 트레이딩봇들 있잖아요. 로봇어드바이저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로봇어드바이저처럼 자동으로 암호화폐를 매매해주는 그런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히 홍보를 하기 위한 자리는 아니었고요. 궁금하시면 전지적 백훈종에 전지적 비트코인 가서 궁금한 점 댓글 나눠주시면 얘기해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일단은 저희가 썸네일의 뒤쪽에 써 있겠지만 피로가 누적된 비트코인이다 이런 표현을 제가 썼습니다. 지금 한 2주째 횡보장세 혹은 조정장세를 보이고 있고요. 2주 전에 저희가 장표를 보니까 67K였습니다. 6만 7천 달러 선에서 움직였다가 그러면 그때는 다시 신고가를 경신하러 가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던 시점이었던 것 같고 그때는 이제 아마 19일 연속 ETF의 유입세가 있었던 중간이기 때문에 상당한 하반기의 호재성 그런 매크로 환경도 나오면서 아주 기쁜 마음이 좀 있었는데 지금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어떤 게 이렇게 큰 변화를 갖고 왔다고 보십니까? 일단 19일 계속 ETF가 순유입될 때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에 대한 가능성이 더 컸고 그리고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전망이랄까 이런 것들이 더 우세했어요. 왜냐하면 3월까지 7만 3천 불까지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리고 크게 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5월에 한 번 더 7만 1천 불까지 올라갔었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도 7만 불을 왔다 갔다 하면서 횡보하다가 이제 곧 올라가겠구나. 이런 센티먼트랄까요? 그런 게 강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믿음이 좀 깨지기 시작한 게 6월 달이었습니다. 6월 달까지는 6월 한 초까지는 계속해서 ETF가 순유입되다가 그때부터 꺾여서 유출되기 시작한 게 이제 결국 인플레이션 같은 거 좀 잡히는 모습이 보이긴 하는데 그래도 여전히 3% 비트로 내려오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연준의 매파적인 발언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6월 FOMC에서 올해는 왠지 기준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의심이 더 많아지면서 증폭되면서 그러면 비트코인 가격도 여기에서 더 이상은 올라갈 일이 없겠구나라고 하면서 실망 매물이 많이 나오는 거죠. ETF는 결국 개인들 아니면 해지펀드 매니저들이 투자하고 있는데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야 많이 들어오는 겁니다. 근데 그 불확실성이 커지니까 그냥 이제 떠나서 관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거죠. 조금 조금씩 유출이 지금 계속되다가 지금은 조금 다시 들어오고 있긴 한데 계속 유출이 지금 많아지고 있었던 겁니다. 확실히 ETF 빨로 사실은 상반기 중반까지는 확실히 끌고 올라왔었고 저희가 기억하는 신고가는 3월 14일 화이트데이 날 저희가 7만 3,100달러였나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정도를 찍으면서 1억은 훨씬 넘고 이제 비트코인 2억 간다 이런 거를 외칠 때가 됐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넘지 못하고 재도전을 해도 7만 3천원커녕 7만 1천달러 수준에서 머물고 그리고 나서는 7만달러의 앞자리 7을 다시 구경하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한 달 정도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다행인 것은 막대한 유출세가 한 3,4일 그러니까 장이 없었던 날을 제외하면 거기 일주일 동안 지속이 됐었고요. 그리고 나서는 지금 3일째 일단은 유입은 재개가 된 상황. 한때는 지난주까지만 해도 이거 돈 전부 엔비디아로 간 거 아니냐. 나스닥으로 갔다, S&P500으로 갔다 이런 얘기도 많았습니다. 실제로 그런 것이 좀 관측이 됐다고 보십니까? 실제로 디커플링을 했죠. 한 달 수익률로 보면 나스닥과 S&P500은 같이 올라가는데 플러스 수익률인데 비트코인은 꺾여서 마이너스 수익률이거든요. 다우존스 정도가 아마 비트코인과 같이 지금 방향으로 가고 있을 겁니다. 다우존스는 아무래도 은행주라던가 유틸리티. 대형주들이 있으니까. 지금 힘을 많이 받고 있는 IT 산업과는 약간 동떨어져 있는 인덱스잖아요. 지금 완전히 쏠림 현상이죠. S&P500에서는 5개 종목만 나머지 495개의 종목을 이끌어가서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고 나스닥 같은 경우는 더 돋보이죠. 그중에서도 엔비디아라던가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관련 IT 대형주들이 돋보이고 이것들만 지금 실적이 잘 나오고 돈이 거기로 다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서 거기로 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합리적인 분석이고요. 비트코인 자체로만 놓고 보면 7만 불 때의 매도벽이 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고래들이 있지 않습니까? 원래 장기 투자자, 고래 투자자라고 하면 반감기를 지나고 나서 거의 요지부동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6개월에서 1년 동안은 횡보가 이어지다가 본격적으로 가격이 오르는 타이밍이 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그냥 보유하죠. 그런데 7만 불 때에서 계속해서 장기 투자자들의 지갑에서 매도가 나오거든요. 지금 7만 불을 5번인가 도전했는데 다 실패했어요. 6월 달 들어서. 그런데 그러고 나서 쭉 떨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 매도벽이 있다는 걸 알고 이제 좀 카피출레이션, 항복이 나온 겁니다. 단기 투자자들 사이에서. 그런데 그러면 장기 투자자들은 왜 파냐? 아무래도 지난 3번의 반감기랑은 다르게 이번에는 반감기가 있었던 4월 전에 이미 정구점을 뚫었잖아요. 7만 3천 불을 갔지 않습니까? 3월 14일 화이트데이에. 그러니까 이제 너무 샘보이 복잡해지죠. 아무리 장기 투자자라 하더라도. 패턴이 깨졌으니까. 패턴이 깨졌으니까. 이 불확실성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데 그러면 합리적인 결정이 뭐지라고 했을 때 일부 수량은 7만 불 정도에서. 그게 정구점보다 높은 가격이에요. 정구점이 2011년 11월에 6만 9천 불이잖아요. 그거 위에 있으니까 일부 매도하는 걸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일단 익절을 조금 해보자. 그러니까 계속해서 장기 투자자들의 익절 매도세가 7만 불 때에 계속 있으니까 계속 못 듣고 떨어지고 하다가 지금 이제 항복. 약간 항복 단계가 온 겁니다. 그래서 좀 호재가 있어야 돼요. ETF나 반감기 같은 어떤 충분히 이게 가격을 끌어올리면 재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호재가 나오면 그러면 이제 7만 불의 벽을 뚫으면 그때부터는 또 심리라는 게 그렇잖아요. 그때부터는 다시 확 좋아질 수 있거든요. 그럼 ETF도 이제 인플로우가 다시 막 몰려들 수 있고.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제 일종에 항상 하는 말보루처럼 한 트리거. 이벤트는 어디서 돌발적으로 나올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정됐던 이벤트 안에서 되게 착실히 스텝을 밟아온 그런 타입이 아니겠습니까? 반감기도 있었고 ETF라는 것은 이제 규제기관의 승인으로 인해서 기관들의 유입세가 있었고 그걸 따라서 플로우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었기 때문에 암호화폐 시장에서 원하는 트리거는 그보다 좀 더 큰 것일 텐데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사실 9시 반에 미국 시간으로 아침이겠죠. 이제 P지수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P지수가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서 상당히 유의미할 텐데 지난 2주 전에 저희가 주간 백군정에서 P지수와 P지수의 물가지수에 속지 마라. 이런 요지의 말씀을 좀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짧게 요약을 해주시죠. 그렇죠. P는 소비자 물가지수고 P는 물가지수죠. 둘 다 인플레이션이 지금 높아지고 있냐 낮아지고 있냐를 판단할 수 있는 바로미터인데 연준은 P를 좀 더 CPI보다는 선호해서 경책결정에 반영한다고 해요. 근데 우리 둘 다, 저희들이 모두 다 둘 다 P와 CPI 둘 다 보는 거는 중요합니다. 근데 이거를 보고 연준이 이런 결정을 할 거다라고 결정하지 말자고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속단하지 말자고. 왜냐하면 파이낸셜 레프레션이라는 단어를 제가 그때 말했었어요. 이게 뭐냐. 금융 억압이죠. 번역하면. 연준은 사실 인플레이션을 잡는데 크게 관심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인플레이션이 높게 유지되어 주면 오히려 정부 부채, GDP 대비 정부 부채 비율이 낮아지는 효과가 있어서 좋다는 겁니다. 그래서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계속해서 이제 단어를 그때 말씀드린 단어 말씀드리는 건데 차라리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높게 유지되게 놔두는 거를 런어웨이 인플레이션이라고 합니다. 굳이 잡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정부와 연준 입장에서는. 그러면 피해를 보는 거는 우리 같은 일반인들이에요.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하니까. 근데 속이죠. 이제. CPI라는 어떤 본인들이 매니플레이트 할 수 있는 배스킷으로. 구성물품이 달라지죠. 구성물품이 달라져서 저희가 그때 커피를 빼버렸다 이런 얘기 해버렸죠. 했죠. 그런 식으로 마사지를 하면서 3% 낮아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효과, 그런 시도. 그다음에 이제는 기준, 뭐죠? 연준의 타겟 인플레이션을 2%에서 3%로 바꿔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요. 2%는 너무 낮다, 3%가 맞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아직 그렇게 된 건 아닙니다만. 만약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3% 인플레이션, 그 시대에 살 알만 하거든요. 이거를 우리가 과연 용납할 수 있느냐. 정말 지금 괜찮은 거냐 우리는. 이것도 굉장히 긴 시간에 걸쳐서 논의를 하고 결정을 해야 되는 문제인데. 아시겠지만 이제 연준은 19명인가요? 그 정도의 의원들로 이루어져 있고. 우리가 투표를 뽑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가 선출한 대통령이 그 자리를 채우긴 합니다만. 결국 이제 그분들이 통화 정책 결정을 하면 우리는 따라야 돼요. 그러면 이제 그거에 대한 피해는 우리가 일반 국민들이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속지 말자라는 겁니다. 결국. 인플레이션은 그냥 놔두는 게 저들이 원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차라리 맞고. 우리는 그런 거랑 상관없이 또는 기준금리 인하, 인상 이런 거랑 상관없이 안전하게 우리가 계속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수사를 하면 돼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으려면 연 적어도 20%씩은 수익이 나는 그 무언가에다가 꾸준하게 투자를 해서 수익을 뽑아내면 됩니다. 그게 저는 비트코인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떤 상황이 펼쳐져도 연평균 한 15에서 20%는 수익이 나는 자산. 지금까지 과거에는 그랬으니까. 그렇다는 것이죠. 일단은 물가와 관련된 커피 얘기도 저희가 했었고.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준이 이제 금리 정책 결정을 할 때 상당히 들여다보는 지표이지만. 사실은 그것들이 바이어스가 있을 수가 있고. 혹은 정부 정책상의 금융업계와 관련된 일종의 살리기 시도. 지금 중소형 금융기관들이 상당히 불안정하고 신용도가 낮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것이 좋겠다라는 게 지난 시간의 요지였는데 현재 진행형이고. 심지어 이것들에 대한 지금 정부 부채까지 얘기가 나온 게 오늘 저희 시간으로 오늘 오전 중이었나요? 미국에서 첫 번째 대선 TV토론회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많은 분들이 굉장히 흥미롭게 지켜보셨을 텐데. 트럼프와 바이든의 첫 번째 TV토론회. 전 그걸 보면서 미국이라는 나라의 운명이 평균 79.5세인가요? 이 평균 79.5세의 어르신들한테 지금 손이 맡겨져 있고. 그분들이 또 크립토 시장의 운명을 손에 쥐고 있구나. 상당히 어색한 느낌을 좀 받으면서 다소 미국인들의 선택도 누구를 집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도 좀 들기도 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저는 아직 영상을 접하진 못했고요. 관련 기사는 이제 읽어봤죠. 생각보다 조용하게 넘어간 것 같더라고요. 이제 저는 바이든 대통령을 제법 토론을 잘하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트럼프 전 대통령은 워낙에 말의 언변을 엔터테이너고 말도 잘하고 공격적이죠. 이러잖아요. 토론에서도 아주 공격을 잘하는 걸로 유명하죠. 힐러리 그때 후보랑 대선 토론할 때는 힐러리 후보는 막 말리는 게 보였거든요. 트럼프 후보가 막 공격을 하면. 그런데 바이든 후보는 그때 당시 후보 전 대선 토론에서도 그렇고 이번에도 그렇고. 잘 말리지 않아요. 두 분 다 비슷하게 연차가 굉장히 높으신 분들이라 그런지. 높은 정도가 아니면 50년 이상의 구력이 있으니까. 그 구력이 있어서인지 잘 말리지 않고 본인 할 말 잘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게 또 한편으로는 토론이라는 게 사실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결과가 나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어떤 아젠다가 있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래도 사실상 승리했는지 이런 거는 좀 나와줘야 되는데 너무 강대강이라서 그냥 서로 할 말만 하고 끝나는 느낌이랄까요. 사실 오늘의 주목은 이제 크립토 관련된 비트코인이라는 단어 코인이라는 단어가 두 양반 입에서 한마디라도 나오는지가 이제 주목됐는데 사실 그것보다는 당신이 골프채 백을 들 수 있는지 아닌지 그 얘기를 상당히 오랜 시간 주고받은 건강 자랑 대회?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2차전에서 대체 무슨 얘기를 하려고 자기 건강하다는 얘기만 저렇게 하시는지. 아무튼 워낙에 두 분의 건강이 세계 관심사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시면서 잠시 뒤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빨리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많은 분들이 댓글을 또 올려주고 계십니다. 채굴 관련된 이야기 황금슨트리님이 하고 계시고요. 이제 채굴자들이 비트코인 레이어2 등의 수수료 너무 질기게 버텨서 지지부진하다. 빠른 굴복이 필요하다. 그런데 왜 스탠딩으로 진행하는 걸까요. 어르신들 힘드실 텐데. 이글이기님이 전해주셨는데 요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지방의 어떤 지역은 앉아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를 통해서 서로가 건강하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일부러 채워를 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세팅을 주관을 했는데 CNN에서 합의를 채워를 뺀 상태로 둘이 서서 내가 더 건강하다. 그런데 두 분 다 힘드신 게 역력한 그런 모습이 보였던 그런 토론회였다. 이렇게 일단은 설명을 좀 드리고 바로 넘어갈게요. 재밌었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네. 오늘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비트코인 시세가 저희가 61.6K라고 적어놓긴 했는데요. 방금 전에 저희가 방송 직전에 61.2K까지 살짝 밀렸고 그런데 그게 엄청나게 유의미한 숫자는 아닌 것 같고요. 마운트곡스 상환 소식이 이제 3일 전에 나왔었는데 원래는 그전까지는 63K 정도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래서 65에서 63K 정도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한 방에 58K까지 한 방에 밀렸었죠. 그래서 야 이거 골로 간다. 그날 혹시 자격표를 좀 보셨어요? 마운트곡스 관련해서 얘기 나왔을 때. 아니요. 마운트곡스 이거는 제가 제 채널에도 한번 커뮤니티에 글을 남기긴 했었는데 지갑에 이동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큰 뉴스가 나왔었잖아요. 한 달 전인가? 웨일의 얼얼트가 계속 울릴 때. 네. 14만 개 비트코인이 빠져나왔다. 그때도 제가 말한 게 이거는 10년을 묵은 지금 사태잖아요. 그래서 기뻐할 일이지 축하할 일이에요. 이 10년 동안 상환을 못 받고 기다려온 채권자들이 드디어 그 긴 시간을 견딘 사람들이 이제야 보상을 받는 거잖아요. 축하해줘야 될 일이죠. 사실은. 빨리 해야 되는 축하해줄 일이고 빨리 이게 끝나야 될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가격이 이거에 대해 영향을 받고 이런 거는 우리가 이미 다 알려진 사실을 가지고 가격이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도 않거니와. 이제 조금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한 평균 3BTC씩 돌려받게 된다고 저는 알고 있어요. 추산에 따르면. 근데 그 3BTC가 바로 매도 물량으로 나올 거냐도 저는 사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3BTC를 받은 사람 입장에 생각해보면 물론 오래 기다렸기 때문에 팔 수도 있겠지만. 파는 사람도 당연히 있겠지만. 정말 삶이 궁핍하시면 파실 수 있는데. 지금 팔아봐야 우리나라 돈으로 3억도 안 돼. 그거를 더 가지고 있는 게 좀 합리적인 결정 아닐까요? 한 두 배 정도 더 오를 때까지는 적어도. 아마 몇십 개에서 몇백 개 비트코인 넣어놨다. 그거를 아마 파센트 때문에 잃어버리셨을 거예요. 3개 정도로 보상받는 거니까. 그때 당시에 달러 기준 가격으로는 비슷할 수 있겠으나. 개수 기준으로 한참 모자라잖아요. 그래서 이게 보상 심리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어 우리나라 저축은행 사태 때도 한 몇십억씩 잃으셨는데. 나라에서 제안하는 그리고 법으로 정해놓은 보상 최대치가 5천만 원이니까. 뭐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는데. 이게 들어왔다 그래서 5천만 원을 바로 쓰지 않죠. 그렇죠. 원래 갖고 있던 것보다 훨씬 적은 돈이니까. 그렇죠. 뭐 그런 느낌도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그래프상으로 반등한 것들은 저희가 보도를 또 해드린 바가 있긴 한데요. 이게 이미 마운트곡스 물량에 대해서 중간 도매업체들. 이런 것과 일반 보상을 받을 사람들이 계약을 끝냈고. 그 물량들이 가게 되면 OTC로 풀리기 때문에. 이제 그게 폭탄처럼 거래소에 떨어지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게 엄청나게 폭탄 드랍이다. 이렇게까지 받아들일 것은 아니다. 맞아요. 그리고 여기 이런 분석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런 점을 시장이 좀 감안하고 있고. 일단 10년 묵은 것이 해결되어 간다고 하니. 7월부터가 너무 같으긴 하지만. 바로 시작되긴 하지만. 10년짜리 악재가 이제 해소된다. 이렇게 봐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악재가 호재로 변환되는 순간이지. 이거는 그 자체가 악재가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너무 안 좋은 뉴스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런 뉴스만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그래서 너무 여기에 몰입할 필요는 없다. 잊어버려도 될 그런 일이다. 7월달에 이제 상황이 완료되면 축하하고 말면 될 일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뒤에 장표에서 이제 조금 더 얘기를 하긴 할 텐데. 일단은 물량이 나오기엔 나오겠습니다만. 그거 가지고 나서 비트코인의 폭탄 드랍이 된다라고. 포워드들이 나오는 거에 동요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다. 그렇죠. 분명한 포워드에 반응을 하고 그것 때문에 대응을 하지는 마시라. 이런 말씀을 또 드려보고요. 자 미음님이 저희 이제 로열티 아주 좋으신 시청자분이신데 예비군 갔다 오셨다고요. 네. 나라의 북백 의무를 수행하시고. 진짜 더우셨겠네요. 진짜 더웠겠다. 근데 요새 또 이제 뭐 실내 교육장 이런 데 앉아서 정훈 담당 장교랑 혹은 북에서 오신 북측에서 오신 분들이 이제 북한의 실상을 좀 많이 알려주고. 갑자기 이런 얘기해서 깜짝 놀라실 텐데. 뭐 그런 거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아니 사격장이 실내 사격장에 생겼답니다. 실내 사격장이 있다고요? 강남 서초 예비군 훈련장은요. 이제 진짜로 실내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표적이 이렇게 지잉 갔다가. 진짜요? 쏘고. 뭐 쉬리야? 지잉 오고 그거 가지고 제출하고 이렇게 한대요. 그렇구나. 저희 회사 직원에게 실제 들은 얘기입니다. 태양의 후예인 줄 알았네요. 미음님 뭐 혹시 오늘 체험담을 좀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저희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게 라이브의 묘미지 뭐. 자 미국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 오늘 마감자까지 된 건데요. 왼쪽 건 이제 과거죠. 출시부터 해갖고 쫙 올라왔을 때. 보시면 알겠지만 고점 상태에서. 이게 마치죠. 마치 중순이니까 역시 고점이었던. 이제 3월 14일 15일 이쯤에 확실히 유입세가 엄청나게 많았던 거를 알 수가 있고. 4월에 많이 빠졌었고요. 빠진 게 이제 빨간색으로 많이 커졌고요. 중간에는 이렇게 뭔가 이렇게 오다가 19일 연속 들어왔을 때는 거의 3월에 준하는 수준으로 좀 올랐어요. 이때 신고가를 터치하려고 올라가는 테스트를 했다가 실패했죠. 그리고 나서 최근까지는 계속 빠져왔기 때문에 ETF의 영향도 있고 매크로적인 영향도 있는데 분명한 것은 최근에 나스닥과 S&P500이 상황이 좋으면서 우리 이제 스팟 비트코인 ETF는 또 주식시장에 있는 친구니까. 네. 이거 갖고 있을 필요는 없다. 아마도 기관들이 그렇게 생각했겠죠.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기관들은 만약에 ETF가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 그럼 이거 빼갖고 나스닥 S&P로 가나요? 그럼요. 개인도 그렇죠. 개인도 그렇고. 개인이라고 하면 되게 범주가 넓긴 한데 비트코인 ETF에 투자하는 개인디라고 하면 아마 이 자본시장에 아주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주식을 많이 투자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 있는 자금을 굉장히 빈번하게 유동해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는 거겠죠. 전망이 좋은 어떤 성장성 그런 블루칩 주식에다가 투자하는 느낌일 겁니다. 그들에게는. 그래서 비트코인 가격이 전망이 굉장히 좋아. 올해 10만 불 간다, 20만 불 간다 이런 거 있으니까 사자. 이렇게 이제 들어왔던 게 그 가능성이 점점 낮아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원두래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트코인 가격 상승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지금 좀 죽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빠지고 계속해서 안전한 걸로 가는 거죠. 안전하게 갈 만한 게 결국 AI 관련 주식들이잖아요. 엔비디아. 솔직히 저 같아도 지금 당장은 거기다 돈을 넣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코스피도 저기 SK, 하이닉스 엄청 좋잖아요 주가.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와 디커플링 되는 모습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참 AI의 버블이라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아직도 멀었다는 얘기도 상반돼요. 아니 또 나스닥 웹툰이 나스닥의 네이버 웹툰이 또 상장했다고 하니까 아 네. 호기심 넘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주식시장의 이슈가 약간 몰리는 느낌 있는 시즌인 거예요 지금. 그렇죠. 그래서 많은 기관이라든지 개인 투자자분들도 코인에 있던 거를 조금 덜어내서라도 그런 이슈가 있는 곳으로 가서 나스닥이지만 네이버 웹툰의 상장에 따상도 기대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조금 크립토의 유동성이 좀 메말라 있다는 평가가 좀 나오고 있고 실제로 재밌는 게 엔비디아가 그저께 5%가 빠졌어요. 그러니까 크립토가 잠깐 반등하더라고요. 진짜요? 그러니까 요런 이게 요거를 직관적으로 딱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이게 지금 뭔가 무게추가 되어버린 상태인 것 같긴 합니다. 예전엔 약간 가치가 느낌이었다면 맞아요. 지금은 약간 뭔가 선택과 집중의 시기로서 지금 양쪽 자산군이 지금 대조적으로 가고 있다. 요거 한 장표 하나 갖고 되게 말을 너무 많이 했네. 다음 거 갈게요. 요거 보시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보실 텐데 앞에 다 시뻘거잖아요. 맨 끝에 오른쪽만 보시면 됩니다. 토탈인데 맨 위에서는 하루 빼고 지금 다 빠졌는데 하루 들어온 건 되게 적은데 빠진 건 엄청납니다. 맞습니다. 다 막 몇 억 물실 빠지고 하루는 이제 장이 무슨 날이었죠? 이게 노예해방기념일이었나요? 요거 하루 빼고 휴장이었고요. 미국장이. 그리고 쭉 빠지고 지금 3일 연속 들어온 게 보시면은 3일 연속 들어온 거 다 합쳐봤자 그 전에 하루 들어온 거에 반도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돌아오고 있긴 한데 그들이 돌아오고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우리가 만족할 정도는 아니고 중요한 것은 아이비트는 또 오늘은 플러스 마이너스 0을 기록했고 그래도 FBTC가 조금 유입이 됐다. 그러니까 저는 여기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FBTC가 지금은 3등이지 않습니까? 2등 아닌가요? 아 GBTC가 있죠. GBTC가 있으니까. 그러면은 장기적으로는 GBTC는 계속 빨간색으로 빠지는 그래프만 보이고 있던데 FBTC의 상품의 경쟁력이 GBTC보다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구체적으로는 안 사보셔서 못 사봐서 모르실 수 있겠지만 왜냐하면 이제 회사 사이즈라든지 이런 게 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렇죠. 당연히 피델리티가 그레이스케일보다 훨씬 유명한 유동성도 풍부한 그런 자산운용사이기 때문에 결국 피델리티도 역전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GBTC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그 길로 계속 갈 거고 최근에는 아이비트보다 피델리티 FBTC에 더 많은 자금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주간으로 계속 이거를 커버를 하거든요. 제 뉴스레터를 보내는데 뉴스레터 커버할 때마다 느끼는 게 블랙락이 많이 들어온 주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피델리티가 더 많이 들어오는 주가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공격적이구나 뭔가가. 뭔가 지금 투자자들에게 잘 지금 영업이 되고 있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조만간 지시를 따라잡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피델리티가 생각보다 되게 광고비를 많이 쓰는 제가 알기로는 자산운용사인 걸로 알고 있고 특히 CNBC 홈페이지 가보시면 영상을 틀어보잖아요. 첫 번째 광고가 거의 무조건 피델리티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번째가 웰스바고 뭐 이런 식으로 가서 대부분의 홈페이지 영상 챕터에서는 피델리티가 광고를 엄청나게 뿌리는 회사인 걸로 제가 체감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격적인 측면이 조금 이런 세일즈적인 매출에서 좀 나오지 않는가라고 생각되고 사실 우리는 그레이스케일이 익숙하지만 기관들 사이나 전총자산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어디라고? 이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피델리티가 워낙에 비트코인에 대한 믿음을 오랫동안 보여온 회사이기 때문에 충성 고객들이 좀 생기지 않을까 그래도 유입이 돌아오긴 했어도 조금 아직은 부족하다. 그래도 돌아온 것 자체의 의미를 좀 부여한다. 개인적으로는. 뭐 개인적으로 피델리티의 유리앤티머라고 하는 분석가가 있거든요. 이분 트위터 한번 팔로우 해보시면 되게 좋을 거예요. 이분이 리포트도 되시니까 한번 찾아보시고 구글에 유리앤티머 j로 시작합니다. 유리앤티머라는 이름이. 이분이 분석이 굉장히 좋아요. 비트코인 분석이 굉장히 좋습니다. 매크로 애널리스트인데 주이신가 보다. 아마 그러겠죠. 그러니까 아마 그 비름도 그렇고 뒤에가 그렇게 붙지 않을까 싶은데 한번 그거랑 상관없이 한번 팔로우를 해보시고 네. 꿀팁입니다. 피델리티. 서초동아 님이 블록미디어 라이브 소감은 깔끔하고 담백하다. 감사합니다. 이게 다 백군정 이사님이 2주마다 나오셔서 깔끔 정리를 이렇게 해주시니까 저희가 저는 그냥 얹어가는 수준이기 때문에 많은 감사를 드리고 이 펀드플로우 차트를 보면요. 이게 이제 25일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26일, 7일까지 반영이 되어 있는 차트고요. 우리 스매시바의 백군정 이사께서 업데이트를 직접 하고 계신데 이 흐름을 보면 좀 얘기하실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뭐 다른 특징을? 이제 가장 오른쪽에 꺾인 부분,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 파란색 그래프가요. 꺾이기 시작한 부분이 6월 7일이에요. 6월 7일 이후로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또 다시 600억 달러 근처까지 갔다가 530억 달러까지 계속 내려오고 있는 중인 겁니다. 그 밑에 오렌지색 점선이 비트코인 가격이고요. ETF, AUM이 줄어들면 비트코인 가격도 같이 줄어들어요. 많은 상관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리 지금 시장이 안 좋다고 해도 ETF의 흐름에 따라서 가격이 같이 움직이는 그것과의 상관관계는 이 코릴레이션은 여전하기 때문에 조금 오늘 3거래를 연속 유입된 것과 마찬가지로 지금 여러 가지 이슈들이 약간 변화가 조금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들고 해서 좀 지켜보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이런 자료를 어서 봐요 했을 때는 이제 비트코인 ETF, 펀드플로우.com 들어가시면 그래프로 만든 자료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펄사이드 IDE 검색하시고 비트코인이라고 치시면 아까 보여드렸던 표 같은 거 이거는 이제 인베스터 펌에서 만든 이 자료들을 아침마다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만 볼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바입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ETF 트레저리 닷컴이죠. 우리가 많이 보는 비트코인 트레저리 닷컴인데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블랙락 거랑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 GBTC가 이제 점점 차이가 벌어지고 있고 0.1% 이상 보유량도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보유량 자체는 지금 사실 며칠째 유지부동하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비트코인 ETF가 가지고 있는 4.2% 토탈 저게 비트코인 전체 비트코인 유통량에서 ETF들이 가지고 있는 거죠. 결국 아이비트와 피델리티 이 두 개가 이제 영끌을 해서 저거를 끌어올리고 있는 거예요. 저게 한 15% 이렇게까지 올라가면 그러면 어떤 팁핑 포인트로 넘었다 이렇게 보더라고요. 15%를 넘으면 저게 한 15%까지 간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 ETF의 진짜 큰 기관들이 본격적으로 기관들이라고 하면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단체로 등록된 고액 자산가들의 부를 정말 다루는 진짜 파이낸셜 어드바이저들이 이제 ETF로 들어왔다. 지금은 이제 해지펀드가 거의 됐죠. 찐들이 한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연기금까지 어쩌면 그 단계까지 가면 한 15% 정도 될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저게 빨리 늘어야 되는데 한 4%를 못 넘고 계속 뚫지 못하고 그렇게 지금 계속 유지되고 있습니다. 4월에 등록된 비트코인 ETF가 제가 알기로 38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뭐 30몇 종인데 이게 지금 5.7%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브라질도 있고 캐나다도 있고 홍콩도 있고 이런 걸 다 합쳤을 때 한 5. 중반대 퍼센트 비중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것들이 10%를 넘어가기 시작하면 물론 저 같은 개인 투자자들은 이거 기관이 다 쓸어가면 어떻게 하냐 이런 느낌들 되겠지만 일단 유입세가 계속 될 수 있다는 장기적인 투자 자산으로서 기관들이 인정하는 측면에서는 이런 플로우들이 상당히 중요하다 이런 느낌도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볼게요. 오랜만에 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티커 이름이죠. MSTR이 비트코인을 또 샀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있던 되게 쉬웠던 숫자 21만 4,400개에서 22만 6,3331개로 숫자가 더럽게 바뀌었는데 좀 외우기가 어려워졌습니다. 11만 개 정도 더 샀네요. 1만 2천 개 1만 2천 개 1만 2천 개 정도 더 산 건데 뭐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이런 타이밍에서 지금 사는 게 맞는 타이밍이겠죠?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총 11,900개일 거예요. 발표된 거에 따르면 그 비트코인을 더 샀다고 공개를 했죠. 그게 얼마 전에 나온 뉴스인데 그 기간 동안 4월 29일부터 6월 12일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6%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바이더 딥을 한 건데 결과적으로는 바이더 딥을 한 건데 시계율을 늘려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비트코인을 사는 타이밍들을 보면요. 패턴이 없어요. 패턴 없이 사요? 그냥 사요. 저런. 그냥 막 삽니다. 그러니까 싸게 살려고 노력을 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근데 또 평단은 되게 싸다면서요? 평단은 싸죠. 3만 불 대로 기억하고 와 3만 불 때다. 지금도 벌써 2X입니다. 어마어마하군요. 2021년부터 본격적으로 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저렇게 전화 사채를 발행해서 비트코인을 사잖아요. 그 전략이 지금 아주 잘 워킹하고 있는 중이죠. 비트코인 사서 기업 가치가 늘어난 게 정확히 드러나는 부분이 주가예요.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주가가 지금 이제 1,000불 밑으로 좀 내려왔을 텐데 1,000불까지 갔다가 어딘가요? JP 물건인가 어딘가가 굉장히 우호적인 리포트를 내서 2,000불 지금 매수 의견 냈습니다. 아주 유명한 증권사가 미국에서. 2,000불 매수 의견은 굉장히 공격적이죠. 이제 여기서도 2X 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레티지의 비트코인 트레주어리 전략 아직까지 굉장히 성공하고 있는 중입니다. 상당히 지금 마이크로 스트레티지가 솔직히 말해서 이 비트코인을 매집하기 시작한 지 자체는 연수로는 얼마 안 됐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공격적으로 치고 나가면서 지금 밑에 두 번째로 보이는 마라톤 디지털 홀딩스는 채굴 업체잖아요. 그렇습니다. 채굴하는 회사보다도 지금 훨씬 더 많은 지금 20배에 가까운 20배까지는 아니군요. 한 12배, 3배 정도 되는 그런 수량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는데 그 밑에 있는 사실 테슬라도 대단한 것 같기도 하고 테슬라가